번개탄 시청자 여러분 화요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강훈 밴드고요 또 오늘 같이 이렇게 찬양 나눌 수 있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된 것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좀 나눌까요? 우리 댓글로 곧 있으면 찬양을 나누고 예배를 드릴 텐데 아마 식사하시고도 오셔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반갑습니다 계속 계속 들어와 주시고 요즘에 1일 1번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 딱 한 번 했는데 다시 보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는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제 방송만 보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른 방송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 사장님 계시나요? 임 사장님이 누구예요? 목사님 보고 임 사장님 임 사장님 어디 계시나요? 임 사장님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에는 안 계십니다 지금 안 계시고 어디론가 가시고 계세요 제가 통화를 아까 잠깐 했는데 어디로 많이 가더라고요 강훈 삼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하정 자매님 삼촌이에요 네 그래요 김정봉님 오늘은 조용히 함께 찬양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쪽 환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오늘 좀 빠른 찬양 준비했는데 네 네 같이 빠른 찬양룡 뭐야 빠른 찬양도 네 조용히 마음 편안한 곳에서 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인사해 주시고 미디어 철희님 반갑습니다 네 번하가 뭐죠? 인사해요? 번개탄 하이 아 번개탄 하이 어떻게 알아요? 펜하 아 그러구나 우와 대박 약간 충격 받았어요 번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청자 하세요? 아니요 아 그냥 우와 번하 그래요 번하 감사합니다 인사를 이렇게 공식 인사를 만들어주셨네요 네 몽국 김경준님 계속 있었어요 네 계속 오늘 오후 12시부터 그렇죠 계속 같이 계셨을 텐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우리 찬양 뜨겁게 하시고 또 말씀도 은혜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번하는 번개탄 하이 진짜네요 미디어 철희님이 만드신 거예요? 번하 네 대답해 주시겠죠 네 하여튼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여러분들 1일 1번 하는 것처럼 지금 페이스북 각종 SNS에 공유하게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다시 보기로 남으니까요 저도 이제 1일 1번 중에 저희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보는 시간도 꼭 가지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꼭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시 볼 때 또 그때 느껴지는 또 예배의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스완빈 이거 우리 기타 치는 친구가 뒤에서 인사를 했네요 하이라고 스완빈 네 우리 이 친구가 요즘에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번개탄을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 아 일하시면서 하시는군요 조용하다가 고객님 오시면 아 그렇구나 대단하십니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참 도전이 되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같이 또 찬양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모이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모인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소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여러 막힌 담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너의 우편에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깨로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 깨로다 여호와 깨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 깨로다 여호와 깨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깨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깨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에 영원히 주만 찬양에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에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에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에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에 영원히 주만 찬양에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에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에 괴롭고 슬플 때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영원히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 네 주님께 감사의 강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의 왕대심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시간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를 높이네 주를 높이네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다여줄게 찬양해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주 안에 있네 나의 왕 나의 주 내 삶은 내 삶은 주를 주를 높이네 아멘 주 찬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 다여줄게 주 나의 친구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되시네 찬양해 찬양해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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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찬양해 찬양해 영원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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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원한 기쁨 대신에 찬양해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주 나의 침대 되시고 내 영원한 기쁨 대신에 찬양해 주 나의 주 나의 소망 되시고 내 영원한 빛이 되시네 찬양해 찬양해 알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그 높임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차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하듯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었으시네 약한 자 들었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찬양하듯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알렐루야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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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시간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 나누면서 주님의 방법 주님의 어떤 일하심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한 자를 들었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사실 어떠한 삶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저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다는 그 은혜 너무 크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예배하면서도 이 공간 안에도 저희 찬양단도 있지만 또 섬기시는 간사님 그리고 또 이 공간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번개탄 TV를 택하시고 또 여러분들 택하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절망 가운데 있고 또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이 참 쉽지 않은 찬양이에요 음악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찬양입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내라는 찬양인데 우리 찬양 함께 나누실 때 가사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고백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등대 내 삶의 소만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등대 내 삶의 소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할렐루야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등대 내 삶의 소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이 찬양을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은 하지만 하루하루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어떤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바랬던 것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조금 달랐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의 등불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멀리까지 비치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것을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길이 보이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딱 켜면 저기 멀리까지 보이는 것을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을 딱 붙여주시면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로 가면 되는군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 그런 것들을 상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이지도 않고 불빛들이 나를 안 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고 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하나씩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저기 10년이나 20년 뒤에 펼쳐질 나의 인생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불, 등불 들면 내 앞에 한 세 발자국 밖에 안 보여요 그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스텝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나가야 그 빛이 또 다른 곳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번개탄 화요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인들이 있을 것이고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5년과 10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 하루 혹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발걸음이죠 그 다음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그 다음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다시 부르실 때 소망을 두시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함께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단 하루도 주의 말씀 없이는 내가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내 주 없이 잘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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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내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members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걸어 나가길 수만 합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주여 함께 하시고 뇌에 따라 모기시고 뇌에 따라 은혜 베푸시는 게 하나님 그 신신하심을 높아주기 바랍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든든 내 삶에서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든든 내 삶에서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든든 내 삶에서만 예수님 발 앞에 옷 갚게 드리네 내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옷 갚게 드리네 내 모든 마음을 담아 주님께 갑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온 힘과 정성 다해 예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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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드려요 2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님 손 앞에 예수님 손 앞에 멸류가 드리네 멸류가 드리네 멸류가 드리네 멸류가 드리네 멸류가 드리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생명을 주셨네 사랑해요 사랑해요 경대해요 원임과 청성 다해 예배드려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요 원임과 청성 다해 예배를 사랑해요 경배해요 사랑해요 경배해 경배해요 원임과 청성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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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요 원임과 청성 다해 예배드려 예배드려 원임과 청성 다해 예배드려 오님과 청성 다해 예배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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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거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내 노래 내 노래 내 노래 내 천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천심으로 삶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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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데iza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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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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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믿는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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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예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내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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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